안녕하세요 네, 그러면 이번 강남팀 크리에딩팀은... 주호님? 계신가요? 네,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요. 아니 주호님, 왜 아직도 안 나오고 계세요? 미팅링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사용해야 돼요. 빨리 나가세요. 어? 뭐야? 죄송합니다. 빨리 나가세요. 빨리 나가세요. 빨리 나가세요. 아이오 하이오 하아 아.. 음.. 네.. 알았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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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. 음. 해당 커미 코드 리뷰를 내가? 나랑 어나니무스랑 해킹하면 누가 이기냐고? 안녕하세요. 답변드립니다. 이런걸로 뭘 매년가웠어 신규 서비스 보안검토? SQL 인젝션이랄까? SQL 인젝션 탐지 방법을 알아봐요. SQL 인젝션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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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내가 내게. 아, 내가 내게. 아직도 안 왔어.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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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었어 늦었어 아 안녕하십니까 준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아니 제가 이게 조인을 바로 딱 눌렀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잖아요 또 오스팅까지 가려면은 한 라운드 트립 한 10초 정도 걸리는 거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바로 미팅 시작하시죠 저희 내부에서 진행했던 DreamSwap, DeFi, Audit 내부 발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찾았던 버그 5개를 잘 이렇게 체이닝을 하면은 이렇게 보라 빡빡이 타노스처럼 풀에 있는 돈을 다 제인할 수 있었어요 이 내용들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중에 아까 말했던 수정 사항들은 내일 발표 전까지 피드백 고려해서 고쳐주시고 저한테 노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라는 거지 아 사람 좀 알아줄게 써주지 이런 거구나 뭐 맞겠지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 오늘 저녁은 홈런 라면을 먹어야겠구만 아 오늘은 홈런 라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늘도 야근이구만 어 엄마 아 오늘 못 갈 것 같아 둘러먹었어 알았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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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으 으 으 아 형 형 형 아 나는 이거.. 아, 맨.. 제가 회사에 있었는데.. 이거.. 요즘 유튜브에 왔는데 이게 잘 안된다 왜냐면.. 근데,요미드로서 그래서,요미드로서 그녀는거지 모르는거죠 저는. 제가.. 아, 죄송해요, I know you guys hate it, but creators love it.